지유진 잘 지났다 14년부터 내 인생이 없어져 버렸어 그전에도 내 인생이 없어졌지만 이 때는 내가 정말 숨 막히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내가 내가 14년부터 했던 거야 그리고 내가 또 한가지 너무 나이를 오래게 봤어 그리고 진짜 얼굴이 난빗처럼 생겼어 너무 이쁘게 생겨서 너무 난빗처럼 생겼는데 당신은 이 겉으로 지금 마음을 읽어서 이야기를 할게요 틀렸으면 둘 다 말을 하세요 여기에서 그 좀 내숭과에요 내숭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는 사람이 못 된다고요 하고 싶은 말 다 못하고 그냥 좀 참는 스타일 참았다가 폭발해 버리는 스타일 참았다가 내가 정신을 못 차는 스타일 참았다가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거야 그때그때 그때그때 풀고 살아야 되는데 그때그때 풀지를 못하고 사는 스타일 응? 그리고 그 14년부터 내 시댁의 짐을 내가 다 쥐고 갈 스타일 뭐든지 내가 다 해야 돼 스타일 응? 그래서 내가 14년때 뭐 했어요? 물어본거야 맞으면 맞고 틀면 틀때 말을 해줘 맞아요 그때부터 당신은 지금 마스크 했죠? 마스크 10개 한거야 10개? 그때부터 내 마스크 10개 했다고 응 근데 숨이 쉬어졌겠냐고 응? 숨이 안 쉬어진 생활을 살았다 이 말을 하는거야 응 숨이 안 쉬어진 생활에 딱 이렇게 할게요 자식들을 못 버려서 맞아요 자식을 너무 사랑하나봐 그래서 진짜 고맙네 엄마가 응? 내 자식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 없으면 자식들 안 되기 때문에 응 누구한테 맥힐 데도 없고 맥힌다 한들 내 눈에 자식들이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응 당신이 도망가지 못하고 그 우타리에서 살았다 이 말을 하는거야 응 갇히지 않은 창살에서 살았다 이 말을 하는거야 응? 그런다고 해서 자식들이 없다 치더라도 또 남편을 내 마음속에서 읽었으면 말을 하는거야 정말 남편이 미워요 진짜 미워요 당신 남편을 대면 그냥 지름할거 다 하고 말하자면 지름할건 다 하고 나는 얘 구속된 생활을 해야되나 응?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게 있잖아요 여자만 돈 벌이라는 법 없고 남자만 돈 벌이라는 법 없어요 같이 버는 사람도 있고 또 나는 자식을 케어하면 남편이 돈 벌어야 돼 그러나 당신 신랑은 직장가서 돈 벌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야 한방주의라는 뜻이라 말을 하는거야 한방주의가 뭔 말인지 알아? 내가 직장가서 왜 남 밑에서 직장가서 일해? 응? 한번 직장 그 신랑이 그냥 말을 하자면 내가 눈으로 봤을때는 애기에요 게임이나 좋아하고 긴거만 응? 컴퓨트나 좋아하고 응? 직장 안 나가게 보인다는 소리를 말을 하는거야 응? 돈은 당신 목이란 말을 하는거야 버는 것은 응응응응응 맞다는 소리죠 그쵸? 근데 일을 하는데 이게 돈이 안벌리더라구 아니 그 사람이 세번 밖에 일한거 안보인다고 세번 그러면 진득이 못 있는다는 말을 하는거야 어디가서 맞아 그 말을 하는거라고 그러니까 진득이 진득이 있었다면 세번 밖에 일한거 안보인다고 응 오케이 인정 응 내 집에 당연히 생활비는 남편이 갖다주고 애들도 키워야도 남편이 목인데 우리 신랑은 반대로 됐어 돈 벌면 지 돈이야 알아들어? 그리고 언니는 돈 벌면 내 집안에 살림 미천이고 맞아요 오케이 그러게 언니가 지금 내가 폭발하기 직전이 지금 이거라고 응 그런다고 해서 신랑이 언니를 싫어하거나 애들을 싫어하거나 그런건 아니에요 맞아요 응 그렇다면 미쳐볼 것 같아요 여기서 긴것만 여기서 근데 더 얄미워요 그게 더 얄밉다고 그 소리가 무슨 소리냐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했어 신랑이 그쵸 내 자식을 사랑한다고 했어 그러면 내가 아플 때도 있을 거 아니야 나는 아파서 울어 근데 신랑은 내가 어디가 아픈지를 몰라 나는 아프다고 맨날 말을 했어 가슴속으로 그리고 이렇게 보이게 이야기도 했어 내가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근데 신랑은 약간 사고적인 그런 끼가 있어요 못 알아챈다고 알아들어? 네 꼭 말로만 표현을 해야지만은 되는 건 아니거든 말로만 응? 그런데 말로만 표현하는 게 아닌데 왜 언니한테 돈을 갖다가 안겨준 적이 나는 이렇게 없게 느껴지니 맞아요 돈 받아본 적 없어요 응? 안겨준 차라리 그냥 이렇게 말할게 쉽게 사고만 안 쳤으면 좋겠다 응 사고만 안 쳤으면 진짜 차라리 네가 아무것도 안 해도 좋아 응 아무것도 하지만 꼭 살림만 해 응 아무것도 안 해도 좋으니까 응 제발 사고만 좀 치지 말라고 응 딱 이거 당신 마음이야 맞아요 응 근데 이것도 당신이 아까 그 말이 그 말이야 응 사고 좀 끼가 있다고 그거를 나는 몇 번 너인듯이 이야기를 했다고 응 알아들어? 근데 이 신랑은 그것을 알아채지를 못한다고 응 근데 이제 날 사랑한 거야? 응 나 사랑하면 이런 행동 안 나오잖아 응 안 그래?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이제는 뭐 그 사람한테 미련 같은 거 없어요 흠 미련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고요 응 미련이 지금 언니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응 응 언니 마음속이 죽었다고요 죽어 흠 흠 어? 언니 마음속이 어? 이 사람이 남들 앞에서 언니도 역시 경험 없이 행동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다고 해서 남들한테 막 관심 있는 스타일도 아니에요 그냥 내 할돌이만 딱 하는 스타일이지 내가 오바해서 남들한테 이렇게 챙기고 이렇게 챙기고 그런 스타일 아닙니다 딱 내 선에서 내 할돌이만 딱 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알아들어요? 네 누가 강요하는 것도 솔직히 싫어요 네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14년부터 나는 강요당한 상황을 너무 많이 했다고 음 알아듣겠냐고 지금 언니가 이거 터뜨리지 못하니까 내가 미칠 것 같아서 내가 반대로 터뜨리고 있다고 음 네 음 맞죠? 네 이게 지금 내가 내 머리를 쳐박고 방에다 찍고 싶다고 찍고 싶다고 언니 마음이 음 알아들어? 네 막상 신랑이랑 이혼하자니 막상 이혼하자니 예를 들어서 어떻게 이혼할 방법도 모르겠고 가서 이혼 도장 찍으면 돼 말하자면 애기들 데리고 나와서 내가 키우면 돼 마음이 그렇다고 마음이 마음이 복잡하다고 응? 아니요 아니요 언니 속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지쳐가지고 세례된 사람처럼 내 마음이 따라가고 있는 걸 내가 안타까워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응? 안타까워서 말하는 거라고요 응? 낳으려면 진작 낳지 왜 노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세례된 사람처럼 여기까지 끌고 왔을까 왜? 나는 애들이 있는 사람한테 될 수 있으면 이혼한 말을 안해요 응? 애들한테 또 한 가정을 아빠를 뺏어버리고 엄마를 또 따로 또 해가지고 애들한테 그런 상처가 되게 힘든 것은 그래서 좀 두 부부가 웬만하면 참고 살아라 딱 이거라고요 저 스타일은 제가 전보는 스타일은 그래요 근데 당신은 그런 걸 진작에 알고 있었다 이 말을 하는 거야 알고 있었는데 행동으로는 옮기지를 못했다고 응? 그냥 지금도 마음속에서 그래 마지막이다 나 당신 마지막 믿어주마 사고도 안친다 그러면 또 믿어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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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여기까지 왔다고 알아들어? 응 근데 지금은 폭발이 됐다고 정말 폭발이 됐다고 정말 나도 그냥 진짜 내가 냉장 성격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본인을 말하는 거야 응? 딱 끊어버렸으면 좋겠고 어? 내가 자신있게 자신있게 확 떨어져 나와버렸으면 좋겠고 근데 막상 그 앞에서는 뭐 먹고 뭐 먹고 한단 말 하는 거야 응? 네 잠깐만요 여기다가 신랑하고 당신하고 생일하고 띵만 써줘요 나이하고 조합이 띵만 써줘요 이미 들어왔다 이미 들어왔다. 띠가 무슨 띠예요? 저 토끼. 다 음력이에요. 이미 들어왔다. 이미 들어왔다. 이미 들어왔다. 이혼은 한 2년 전 1년 반 정도 됐어요. 서류에 도장을 찍었을 때. 이미 들어왔다. 끊어진 끈이. 이미 들어왔다. 이제는 더 이상 못 끌고 간다고. 저는 싫어요. 이제 더 이상 못 끌고 간다고. 이제 언니가 아까 쓰러지자마자 이미 끊어졌다. 이미 끊어졌다. 끊어진 거여서 더 이상 못 끌고 간다. 그러면 마음속에 한 가지의 희망도 주지마. 무척은 없어요. 한 가지 이만한 희망도 주지 말라고. 신랑은 걸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에 언니의 이 말 한마디에 언니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니까 신랑이 자기야 뭐를 잘못했는지조차도 이거 이 머릿속으로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이라고. 알게 들었어? 그러니까 애들한테 잘하고 너한테 그게 잘한 거냐 내가 이야기를 했잖아 지금. 잘한 거 아니라고. 지 나름대로는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지 나름대로는. 잘하긴 뭐가 잘해? 잘한 거 없어. 지 나름대로 언니한테 그렇게 말했을 거라고. 나는 언니한테도 잘했고. 자식한테도 잘했는데. 내가 뭐가 문제냐. 니 그 맞지? 오 했으니까. 처음으로 오하네 시발. 적반전이지. 니 니 성격이 뉴벨라다. 뉴벨라 니 성격다며. 니가 지랄하는 거지. 니 만 지랄 안 하면. 우리 가정은 멀쩡해 이 또라이야. 신랑 마음. 참. 알아듣겠어요? 네. 신랑 마음이라고요. 이런 이기적인 사람하고 어떻게 지금까지 살았냐. 14년부터. 이 말이야. 그래서 나 14년을 그랬잖아. 이제 그 사람하고는 2년. 더 이상 빼고 가고 싶지도 않고. 5만정이 다 떨어져서. 그 사람 아예 저는 감정 하나도 없거든요. 감정은 없는데. 감정은 없는데. 언니가 세뇌당했다고 이야기했잖아. 그 세뇌당 감정. 언님도 모르는 감정. 이 무당을 뚫고 읽고 있습니다. 그냥. 이것까지 버리라고요. 이것까지. 버렸는데. 아니. 여기에. 여기에. 이만큼도 아니고. 나 사는 방법 가르쳐줍니다. 지금. 이만큼. 여기서 이만큼. 그래서. 밖에서 커피를 마신다. 예를 들어서. 하하하하. 정말 웃어야 되거든. 흐흐흐흠. 컵만. 컵만. 이제 알아듣겠어. 그리고. 여기에서. 종아닌종. 종아닌종. 응. 그쵸. 응? 종아닌종. 14년. 시절부터 들어갔다고 했잖아. 아아. 종아닌종생활을 했다고. 종년부리듯이 부려먹었다고. 그러니까. 종아닌종생활을 했다고. 맨홀이지 어떻게 종이니. 아니. 맨홀이지. 맨홀이지 종이 아니라고. 그치? 근데 종아닌종사례를. 그만큼. 참고 이겨냈다고. 맞아요. 알아들었어요? 참고 이겨냈다고. 근데. 그게. 아까 세뇌됐다고. 그것도 세뇌됐고. 신랑이 그것도 세뇌됐고. 진작에 벗어났으면. 좋으려 엄마. 응. 애들 때문에. 그러니까. 애들 땀에 나갔잖아. 애들 땀에 벗어나지를 못했을 것이다. 맞아요. 어. 그러나. 여기는 이렇게 했는지를 모르겠지만. 신랑은. 전혀. 생각 안하고 있다는 거지. 맞아요. 되게 뻔뻔하고 이기적이에요. 미안했잖아.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했는데. 뭘 더 어떡하라고. 이런 식으로. 아까 내가 말했잖아요. 미안한 것도 있지만. 너는 잘했냐? 너는 뭘 잘했는데. 시발. 너는 신랑 마음이라고요. 응. 순간적으로 미안하다고 했다가. 순간적으로 언니가 지 말 안 따라주면. 그 욱하는 거 있잖아. 응. 욱하는 거 하면서. 너는 우리 집 와서 뭘 잘했는데. 응. 야. 내 엄마가 밥 먹여주고. 내 엄마가 네. 너무 우리 밥 먹여줬어. 응. 그게 신랑 마음이야. 응. 아. 내 엄마가 나오니까. 시댁에서. 엄마한테 그런 마음이었나 보다. 시댁에서. 응. 응. 아니 신랑. 신랑 마음이. 응. 네가. 뭐가. 뭐가. 우리 집에서 뭘.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응. 신랑 마음이라고. 이게. 신랑 마음을 저는. 정해준 거예요. 응. 그러니. 내가 굳이 이 말을 왜. 대석에서 이야기를 하냐면. 응. 내 마음을 중심 좀. 세뇌당했던 마음 좀. 끄집어 내주세요. 응. 보습 좀 놔주세요. 아까 내가 밖에서 한마디 했죠. 울지 말아라. 응. 그만 울어라. 응. 그만 당해라. 응. 내가 한마디 해주고 딱 들어왔잖아요. 응. 그 말 딱 해주고. 순간 나도 울고 울 것 같아서. 응. 그냥 예민해보고 와버렸어요. 내가 거기서 계속 있다가는. 진짜 점볼 때. 내가 힘들 것 같더라고. 응. 그의 마음이. 지금까지 있는데. 앞으로. 저는. 잠깐만. 네. 앞으로 4년만 고생하세요. 4년이요? 응. 그리고 웃는 법 좀 찾으세요. 제발 부탁해요. 웃는 법을 잃어버렸다고. 응. 가슴속에서요. 그러면 엄마가 웃는 법을 잃어버렸으면. 지금 자식을 너무 웃는 법. 자식도 웃는 법. 엄마를 보면. 똑같이. 자식 그렇게. 키울거에요? 응. 진짜 이 상황 유지하기 위해서. 애들 키우려고. 진짜 암만 보고 일만 했어요. 응. 전. 집 회사. 집 회사. 이거밖에 안해요. 계속 14년부터 그랬어요. 누가. 내가 언니한테. 반응표단 말 안 했어. 그래서 내가 언니 지금. 안타까워서. 소리지르고. 이거 속. 막. 내가 이러고 있어. 내가. 내가. 언니가 이렇게 이렇게만 해야 되거든. 그럼 내가 반대로 언니 마음을 타서 내가 이러고 있다고. 남자는 솔직히 관심 없어요. 저는 애들이랑 먹고 사는 게 제일 문제에요. 그래서. 나는 재물은 언제쯤 트일까. 4년 뒤라고 말씀을 했고요. 근데 지금. 코로나로 상황이 되게 안 좋고 해서. 내가. 아파서. 이렇게 쉴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매장을 빼야 돼요. 그래서. 이 매장 이동수나. 앞으로의 재물은이라던가. 이런 거 보러 온 거거든요. 남자는. 아니 이것부터 뺍시다. 이거부터. 제발 부탁이니까. 내가 그랬죠. 이것부터 빼라고. 응. 왜. 신랑을 왜 굳이 끄집어 낼까. 여기서 이미 세뇌된 내 마음이. 지금. 내 몸에 자기를 잡고 있다고. 응. 이건 진짜. 난 진짜 부인 안 해줬으면 좋겠어. 이것만큼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부터. 끄집어 내서. 정말로. 정말로. 나는. 버렸다고 생각을 해. 본인은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도 안 버렸다고. 그 세뇌됐던 게. 하나도 안 버려졌다고. 그러니. 어. 내가 진짜로 피려면. 4년 있어야 돼. 피어. 진짜로 피려면. 응. 그러나. 코로나고 나발이고. 당신이 그거. 응. 운이 없는 사람은 아니라는 뜻이야. 운이 없는 사람은 아니라는 뜻이야. 그니까. 이것만. 정말로. 내가 가슴속에 있는데. 그. 한도 아니고. 하. 내가 이렇게 멍청히 살았을까. 내가 이렇게 멍청히 살았을까. 내가 이렇게 멍청히 살았을까. 내가 이렇게 멍청히 살았을까. 여기 딱 못 박혀져 있어요. 응.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멍청히 살았을까. 응. 그래서. 가게 나가면. 가게에 집중을 하는데. 뭐 있는 짓 하고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빼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얼마든지 당신이 성공할 수 있어. 여기서. 옷장 사면 옷장에서 성공할 수 있고. 커피숍을 한다. 커피숍에서 성공할 수 있고. 만약에 화장품 매장을 한다. 화장품 매장에서 성공할 수 있고. 응. 근데. 당신이 얼굴이 이쁘다고 해서. 뭐. 여기서 혹 붙지. 그런 건 하란 말 하고 싶지 않아. 응. 그거 나하고 안 맞아. 응. 누구 피부 못 맞히는 사람이거든. 맞아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권하고 싶지는 않아. 그냥 화장품은 여자들이 오고 그랬지만. 남자 비율을 억지로 맞히는 사람. 못 된다는 소리를 말하는 거야. 죽었다 깨나도 당신 못해. 못해요. 죽었다 깨나도. 그니까 하지 말라고. 응. 손님들이 와가지고. 그죠. 그 주인님 얼굴이 이뻐가지고 왔는데. 손잡으면 이 시를 씨발 안 팔고 말아. 가. 딱 그 장신이라고. 응. 응. 내가 그래서 이걸 빼달라고 이야기하니까. 근데. 아까보다는 많이 빼졌어요. 아까나 죽는 줄 알았어요. 여기가 막. 내가 여기를 쳤잖아요. 여기가 딱 막혀가지고. 응. 이것만 빼고 나면. 이동수는 분명히 있어요. 이동수요? 응. 있지마는. 내가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좋아요. 올해보다 내년이. 응. 내년이 더 좋고. 정말. 진짜. 정말로 웃으세요. 응. 정말로 그냥. 이 속에서. 속에서. 웃는 웃음. 아 나 이제 자유다. 창의인이잖아. 응. 당신. 애들 굶겨 죽을 사람. 절대로 못돼. 응. 당신은. 어떤 짓을 해서라도. 내가 몸만 팔지 않는 한도에서는. 애들 먹여서 살려. 틀렸으면 따져. 맞아요. 그쵸? 응. 단. 내 상처에. 내 테두리 안에서. 갇혀있는 게 너무 커요. 지금. 응. 이게 언니 오늘. 정답일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거 빼려고. 계속 지금 내가. 이거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해골에 있는 거. 여기 빼고 있는 거. 그러니까. 잊었다고 했으면. 신랑은 자체로서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응. 응. 근데 한 몸씩.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지. 내가 바보로 살았지. 욱하는 마음이라 그러죠. 내 머리를 스쳐가요. 응. 내 정신줄을 스쳐간다고요. 자다 말하고 욱한다고요. 바보처럼 살았던 내가. 응. 당했던 내가. 응. 그걸 빼달라는 소리예요. 어떻게 그게 순간적으로 있겠어. 그러나 언니는. 남들보다 더 심해요. 그게. 응. 지금 다 잊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니요. 오늘은 언니는. 이것만. 언니가 조심해서 간다면. 이것만 진짜. 인정해서 가서. 아. 진짜 내가 그. 진짜 그거를. 풀고 간다면. 언니는 성공할 거예요. 진짜로요. 응. 그대로 여기에 있어요. 응. 한 가지 더 부탁하고 싶은 거. 남들 좀 믿고 살아요. 믿을 사람이 어딨어요. 응. 남 좀 믿고 살아라고요. 내 신랑한테 당했고. 내 시댁에서 당한 걸 갖다가. 왜 남한테 못 믿. 남을 못 믿고 살아요. 응. 누구도 못 믿어. 이게 지금. 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빼라는 거예요. 응. 사람이 그렇잖아요. 말 탄 놈도 보고. 소 탄 놈도 보고. 그쵸. 뒤통수 맞기 싫어서. 응. 또 뒤통수 맞기 싫어서. 응. 나도 알아. 근데. 뒤통수. 그 너무나. 너무나 크니까. 그게 지금. 다리를 크게 잡고 있다 그랬잖아. 이걸 빼라고. 제발 부탁이라고. 응. 그럼 내가 그랬잖아. 정볼 필요 없다고. 응. 할 수 있다고. 당신은 다른 사람도 강하다고. 응. 아까 말해서. 내가 몸만 파는 일만 빼고 다 한다고 그랬지. 응. 틀렸습니다. 따지고. 내가 정말 마음에 안 들겨봤어요? 아니에요. 응. 이것만 좀 믿고 살아라고. 네. 귀 좀 열어라고. 귀를 딱 닫고. 들을 생각을 아예 안 하려고 한다고. 누가 뭐 말하면. 딱 귀 닫아버리고. 안 들려야. 미리 내버려. 그러고 오지마야. 나한테 가깝게 다가오지마. 응. 그리고. 이. 어느 날 갑자기 사소한 일이 삐져요. 응. 아무것도 아닌 일에. 그냥 삐져요. 응. 성결이 그만큼 날카라졌고. 예민해져있단 말을 하는 거예요. 응. 날 좀 찾으라는 뜻입니다. 아. 네. 응. 나는 언니한테 오늘. 정답을 정확하게 가르치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응. 언니가 내가. 내가 지금까지. 몰랐던 거. 내가 지금. 몰랐던 거. 나는 내가. 그정. 그만큼 상처를 많이 받았으니까. 저렇게 마음의 문을 닫고 살겠지. 그치. 그래서 난 그거 풀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야. 그거만 풀어지면. 아까 내가 뭐랬어. 호프집. 술당섬 아니면. 다 할 수 있다. 근데 이런 공수가. 다 나오냐. 아니. 안 나와. 어떤 사람은 아무리 집어넣어서. 이 사람은 뭘 시켜볼까. 뭘 시켜볼까. 그래도 안 나오는 사람 많아. 정말 힘들어. 점을 보면서. 머릿속에서. 이것도 집어넣고. 저것도 집어넣고. 이것도 집어넣고. 저것도 집어넣고. 안 되는 사람 많아. 근데 언니는 호프집은. 술집은. 전혀. 얼굴하고 너무 틀려. 남자의 비위 절대 못 맞죠. 이 신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뭘 성격 자체가. 딱. 고도해요. 그리고. 신랑 만나기 전에도 이 성격은 있었어요. 맞아요. 이 성격은. 음. 성격 안 변하죠? 예. 아니. 성격 많이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뒷통수 맞아서 이렇게 된 사람도 많이 있지만. 언니는 원래 성격이 그래요. 저. 저. 직장 때문에 그러는데요. 직장. 혹시 여기가 없어진다는 소리가 있어서. 매장을 이동하는 수가 있는지. 있다고. 언제쯤 그게 가능한지. 8월. 8월. 응. 8월이요. 근데 언니는 가. 저. 그러니까. 회사에서 실직자 되는 거 아니죠. 아니라고. 8월에 가요. 간다고. 응. 그. 많이 잡아준 건데. 직장일 운은 없다고. 없어요. 응. 직장일 운은 없고. 그래서 그 걱정도. 이것만 빼. 이것만 빼. 제발. 제발 이것만 빼. 그리고 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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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먹고 산다는 것은. 진짜 슬픈 일이거든. 응. 저 혹시 남자분 또 있나요. 응. 제 인생에. 응. 50둘. 그게 진짜 내 남자야. 신. 둘에. 응. 내 나이 신. 그때쯤 알아요. 응. 그때는 내가 품파 안 들어와. 제가 마음을 여나요? 지금은 알 수 있는 게 없네요. 지금은 만약에 지금 남자가 들어온다면. 애인. 애인인데. 그 애인도 언니가 스스로가. 둘둘 볶을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죠. 신. 둘쯤에. 응. 그때는. 응. 그리고. 아까. 내 신랑은. 내가 본 신랑은. 언니랑 이혼한 거 아니에요. 이혼했는데. 무슨 이혼한 게 아니에요. 아 진짜. 신랑은. 신랑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신랑은. 내가 아직도 지여자라고 생각한다고. 비용 씨. 아 죄송해요. 아니 괜찮아. 참. 어이가 없다. 그게 언니 성격이니까. 그러니까 신랑한테. 이만한 꽃으로도 주지 말라고. 처음에는. 나도 이혼 안 한 줄 알았는데. 딱 쓰니까 끝났네. 나한테 나 이거 생일날이 쓰니까. 쓰지 마세요. 응. 끝났네. 했죠. 맞아요. 안 써도 끝내. 안 써도. 이미. 내가 때는. 산 줄 알았다고. 근데 딱 쓰니까. 끝났네. 응. 나랑 인연은 아직 안 끝난 줄 안다고. 응. 풀랑은 근데. 안 끝난 줄 안다고. 언니는 끝났다고. 빙신이 예전에도 그랬어요. 빙신. 아니. 이혼을 했는데도. 뭐. 뭐래더라. 넌 아직도 내 여자라고 생각한다면서. 명소라고 앉았네. 아휴. 뭐. 하여튼. 무슨 생각인건지. 아니요. 정신이 넉나갔어요. 도대체가 능력이 없으면. 처자식은 굶기지 말아야 돼. 아까 그 말을 했잖아. 처자식으로 사랑했다며.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이라고. 아깝잖아. 일해본 거 난 세 번 밖에 안 보인다. 맞아요. 아휴. 왜 이제 오음해. 아까는 대답도 안 하더니. 알길래 내가 못 알아들었어. 아까는. 아 그랬어? 무슨 얘기를 하는지. 혼자 이제. 나 진짜 언니. 혼자 그냥. 나 혼자. 이거 언니 풀어질라고. 시발. 대답 안하면. 이 시발. 왜 대답 안해. 소리 빽빽 들렸데. 언니한테 오늘. 언니 마음을 읽으니까. 소리도 못 찍었고. 지금 안쓰러워서 미치겠고. 저거 마음은 뺐어 보내야 되겠고. 아휴. 나 오늘 저거 주시나 힘들었어. 저 평생 애들 굶기지는 않죠? 안 굶겨요. 아휴. 아휴. 당신 절대 애들 안 굶겨요. 안 굶기죠? 응. 애들은 못 키울까봐. 근데. 아휴. 이제 조금 마음. 내려앉았어. 아까는. 여기서 문도 안 열어 나한테. 나한테도 문 안 열어. 무당한테도 문 안 열어. 무당 어려워요. 왜냐면. 어렵죠. 아무리 무료 점사라도. 오늘 온 사람의 마음만큼은. 오늘라도 편안하게. 가게 해주고 싶은 게. 무당이거든요. 근데. 여기 꽉 해다 놓고. 나는 언니 이렇게 입고. 네. 응. 고기만 까딱까딱까딱. 나 고기만 까딱까딱. 시발. 대답해.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아까 웃은 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아 그랬구나. 응. 근데 뭐라 그럴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도. 답답했어. 근데. 아까하고 기분이 많이 내려졌어요. 보세요. 아까 처음에 앉았을 때. 정말 돌덩을 올리는 것 같았고. 지금은. 정말 좀 내려앉는 기분이 솔직히 들죠. 내가 강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제 무슨 말을 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를. 이제는. 이제는. 전달이 되죠. 응. 그쵸. 응. 하. 그러면. 근데 아직까지 남았어요. 이 찌그러기가. 그렇죠. 저 그러면 정말. 애들 안 굶기고. 일 잘할 수 있고. 8월에 이동할 수 있지만. 저는 실직자 안되고. 딴세로 이동한다. 그 얘기죠. 잘 될거죠. 응. 나는. 당신이 정말. 그 웃음을 찾는다면. 원래. 그 못된 성격은. 타고난 거고. 응. 솔직히 우리 따로 이야기합시다. 나 그랬잖아. 신랑 만나기 전부터 그 성격이 있었다. 응. 했잖아요. 그 성격을. 응. 타고난 성격이고. 그 성격은. 근데. 언니가 조금 마음을 좀. 마인드를 좀. 바꿔서. 나는 언니 개인적은. 커피숍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응. 옷 장사를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응. 화장품 장사를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응. 예를 들어서. 뭐 말을 하면. 뭐. 뭐. 아이스크림. 뭐 그런. 뭐. 빵이랑 같이. 그것도 되고. 마인드 마저고. 얹혀줘. 하. 이제 인정. 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응. 저희 딸이 좀 유별나요. 응. 걔. 안 유별나? 안 유별나요? 언니 닮았어? 뭐 유별나? 응. 맞아요. 언니 닮았는데 왜 유별나다고 그래. 똑같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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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